공병호 TV의 공병호 지금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4.15 부정선거일 것입니다. 4.15 부정선거가 가장 그들이 부담스러워한 가끔 가다가 벌떡벌떡 아마 깰 정도로 그렇게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네이버가 온갖 종류의 실검 독재 문재인 하야 탄핵 뭐 별별 이야기를 다 하더라도 꿈쩍하지 않지만 유독 4.15 부정선거라는 실시간 검색에 대해서는 화들짝 놀란 나머지 네이버 자체가 나서서 원천 봉쇄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민감한 단어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다보면 그런 부정선거 이런 단어가 올라가면 거의 100% 노란 딱지와 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상인일 것입니다. 바보 천치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도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머리가 있고 그리고 지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유튜브를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에 있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지는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7월 검찰 인사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7월 말 검찰 인사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차일피일 미뤄져서 8월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질문은 윤석열 총장의 발언입니다. 사람들은 오랜 침묵을 깨고 그가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할지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가 내놓는 메시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잘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8월 3일 날 그의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이만 상당히 강력하고 뼈가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우를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짧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가 사용한 진짜 민주주의가 있다면 그 반대쪽에 가짜민주주의가 있고 가짜민주주의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걱정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시국인식은 외관은 민주주의의 털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라가 전체주의나 독재와 같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단히 용감한 발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체주의라는 용어가 지금 이 순간에 검찰총장의 입에서 나오기를 전혀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민주주의와 같은 그런 용어는 더더욱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독재와 같은 단어는 그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몇 가지 키워드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국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의 세계관이 담겨 있는 셈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 룰 오브 로우를 통해서 실현된다. 법은 다수결 원리로 제정되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집행돼야 된다. 그는 지금 당사자입니다. 법의 지배가 파괴되는데 피해를 보는 당사자입니다. 법의 지배는 가고 이 땅에는 입법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입법의 지배라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당을 차지한 여당이 자신이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합법화시켜 버리는 입법을 통해서 나라의 권력과 모든 것을 장악해 가는 것을 윤석열 총장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는 법의 지배와 입법의 지배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자신의 나라가 지금 입법의 지배하에 떨어져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는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비정상적인 상태 그러니까 전체주의와 전체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이 땅의 양식이 있는 보통 사람들과 전문가들의 문제의 신식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은 집권 세력과 검찰총장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검은유착 비례 의혹 사건으로 묶어서 궁극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치료하는 것을 보면서 집권 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윤 총장을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하는 각종 수사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비리수사와 같은 것은 얼마든지 수위와 정도와 세기와 강도를 다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안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대형 비리수사라 하더라도 수위나 정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어떤 인물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정권 차원에서는 붕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4.15 부정선거의 문제입니다. 부정선거 문제만큼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가 없습니다. 다른 사안들은 협상도 가능하고 세기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권 실세들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쉼없이 두고 하나가 무리수가 드러나게 되면 또 다른 그런 악수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마치 합동작전을 전개하듯이 검찰총장을 괴롭히고 까고 조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는 바로 그 핵심에는 4.15 부정선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건에 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인생관과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을 미뤄보면 그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인물로 보입니다. 여권의 대부분 실세인사들은 기꺼이 그와 같은 상태를 받아들이지만 바로 윤 총장은 그런 상태를 도저히 자기가 살아온 그런 과정을 미뤄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신인검사 신고식에서 드러난 몇 문장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은 어떤 경우든 그를 내보내는 건지 이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완전히 식물총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에 온 힘을 다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권력개편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바로 검찰총장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있다면 식물총장으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장악해버리고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의 부정선거 문제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여권의 실세들의 그런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식물총장으로 만들어내는데 여권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는 꿈틀꿈틀거릴 것이다. 그리고 그 꿈틀꿈틀거림에 바로 관역은 부정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권의 실세들이 저는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동훈 검사장을 다룬 것처럼 그렇게 무리수를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정권에 사활이 걸렸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무리수를 다 동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 인사에서 완전히 그의 손발을 묶어서 검찰총장 직위에 있지만 더 이상 부정선거 수사와 같은 것을 시작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릴 것으로 봅니다. 그 과정에 수없이 많은 비난이 국민들의 아우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무리수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인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그런 속에서도 그가 사의로 부정선거 수사를 할 수 있을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권이 검찰의 인사를 미루면서까지 더 단단히 준비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위기의식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지 않는 한 현직에서 있는 동안에는 완전하게 식물검찰총장으로 만들어버려야 우리가 발을 뻗고 잘 수 있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아마 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권의 최대의 관심사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그가 검찰을 동원해서 사의로 부정선거에 대한 선거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모든 초점이 다 모아지게 됩니다. 그가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무엇에 대해서 사의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이번 7월에 이루질 예정이었던 검찰의 인사로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부분에 한 가지 관여 윤석열 총장이 절대로 수사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고 하나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실을 널리 퍼뜨리고 알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공데일리라는 온라인 신문을 창간했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고 영어로 상국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TV gongtv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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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